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챙겨입고 나가셔야겠는데요. 밤사이에 찬 바람이 강해지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경주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0.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5도선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해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도 5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추위 속에 실효 습도가 낮아서 화재 위험이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영하 1도, 영덕과 울진 0도, 포항이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주 5도, 영덕 6도, 포항과 울진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7도, 독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에 들어서야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흰남로로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8명의 시민이 숨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최근 포항 부시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참사 원인과 포항시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인데요. 유가족들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 9월 태풍 흰남로로 8명이 숨진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포항시가 예방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또 지하주차장 사고가 난 뒤에는 보고와 지시 체계가 신속하게 제대로 작동했는지 심도 깊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 조사는 12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이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떤 신분인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수사본부까지 꾸려 3개월째 수사하고 있는데 최근 포항시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장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재난관리 최고 책임자인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인명피해는 포항시의 부실한 하청 관리가 빚은 참극이라며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총체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고 하지만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이 사건은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분들이 있으면 책임지시고 벌 받을 사람 받고. 또 지하주차장에서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경찰의 기소 방침에 공무원이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포항시 공무원 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에 영향이 컸고 만조 시간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한 영향도 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경찰의 혐의 입증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배연저입니다. 포항시는 내년부터 호미반도 일원의 지역 향토수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모감주나무를 집중적으로 심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호미반도 해파란길 주변과 국도 31호선 주변 입냐 190여 헥탈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지역에 모감주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 경관 복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로봇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 도입에 맞춰 농작업 환경을 따라 바꾸는 것이 실용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협 기자가 전합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스마트팜입니다. 사람 없이 로봇이 이동하며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입력한 경로에 따라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장애물이 감지되면 멈춰섭니다. 두세 명이 3시간 하던 일을 절반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농업용 로봇은 이미 사람을 대신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사료 로봇이 먹이를 주고 로봇 착유기는 우유를 짜는 건 물론 세척과 소독까지 척척 해냅니다. 인공지능형 로봇은 잘 익은 딸기만을 골라 수확하고 토마토 생산량 예측 로봇은 열린 토마토 수를 자동으로 세워주고 익은 정도를 6단계로 파악해 알려줍니다. 1세대, 2세대에서는 로봇이라기보다는 자동한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3세대에 와서는 사람 없이 로봇을 활용하는 기술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은 65세 이상이 47%에 달할 만큼 고령화가 심해 일손이 절대 부족한 상황. 농업용 로봇은 일손과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논밭이나 과수원, 축사 같은 불규칙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워 농작업 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이 실용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경북 지역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에 따르면 경상북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3,600만 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40만 제곱미터가 더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자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려던 대형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대구시는 국비와 시비를 우선 투입해 터미널을 한 곳에 모으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만이라도 하루빨리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시의 당초 계획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서대구역 주변을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처럼 개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고 대장동 사태로 민관 공동 시행을 억제하는 도시개발법마저 지난 6월 시행되면서 개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대구시는 민간 투자를 기다리지 않고 국시비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밝힌 단계별 개발 계획을 보면 서대구역 남쪽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어 서부, 북부, 시외버스터미널,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을 옮깁니다. 역 북쪽에는 호텔과 오피스텔, 문화시설로 이뤄진 환승지원시설을 짓습니다. 단계적으로 인근 사유지를 사들여 남쪽 복합환승센터와 북쪽 상업시설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 형태의 쇼핑센터 건립도 추진합니다. 서대구역 서쪽에 있는 한국전력터도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 등으로 개발합니다. 국가정책기금 등 국비와 시비 등 2천억 원을 마련해 남쪽 복합환승센터를 먼저 지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4년까지 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정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공성과 속도감을 높여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대구역 인근 4개의 합해수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가 빠진 국가나 지방정부 주도의 개발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 회복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 7곳을 조사해 위반사항 13건을 적발했습니다. 7곳에서 모두 위반사항이 발견됐는데 재활용관리대장 전자정보부실입력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정보를 부실하게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사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사항을 통보받는 관할 지자체가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난 3월 안동시가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숫자는 그대로 두고 노선만 조정하다 보니 읍면 농촌 지역, 특히 차량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안동 녹전면에서 시내로 가는 513번 버스. 종점 직전에 70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마을 3곳을 격려하지만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안동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개편되고 버스 시간표가 바뀌면서부터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없어요. 장난이 해도 사람이 없어요. 개편 전에는 아침 8시면 마을에서 시내로 나가는 첫차를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마을을 들렀다가 오도록 노선이 바뀌면서 첫차 시간이 2시간 이상 뒤로 밀린 겁니다. 아침 첫차로 시내 병원을 다니던 마을 어르신들이 버스 수요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10시 30분 첫차를 타고 시내에 도착하면 병원은 이미 점심 시간입니다. 2시간을 더 기다려 진료를 보고 오후 늦게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 벌써 저녁. 오전 반나절이면 되던 병원 진료가 이제는 한나절 꼬박 걸리는 셈입니다. 단돈 천 원의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농어촌 전용 행복택시가 운영 중이지만, 노선 버스가 정차하는 마을은 지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안동시는 버스 시간과 노선을 다시 조정할 계획인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버스 업체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초 안동시가 50년 만에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지만, 버스 숫자를 늘리지 않고 시간대와 노선만 조정하면서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버스는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입니다.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의 한계를 점검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동시는 이용객 수가 미미한 농촌 노선은 폐지하고, 행복택시를 더 보급하는 방향으로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동절기 폭발이나 질식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을 불시 감독합니다. 대형 사고 위험성이 큰 거푸집 안전 조치나 가연물 보관 상태, 갈탄이나 수출 사용할 때 환기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 협력 관계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챙겨입고 나가셔야겠는데요. 밤사이에 찬 바람이 강해지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경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0.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5도선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해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도 5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추위 속에 실효 습도가 낮아서 화재 위험이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영하 1도, 영덕과 울진 0도, 포항이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주 5도, 영덕 6도, 포항과 울진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든요. 2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7도, 독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에 들어서야 정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